신체소뇌사정사 이번에 시험받고 이름은 김현주입니다. 감사드리고 일단 너무 힘들었었는데 합격해서 너무 기쁩니다. 합격한 비결은 열심히 했기도 했고 절실하게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인스티비가 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르쳐준 학원들 중에서 제일 인지도나 교수님들 가르치는 스케일도 가장 중요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